지월드 포터 봉고 튜닝 전문점에서 포터 LPG 튜닝 쇼바를 이야기해볼게요. 구쇼바는 일체형 튜닝 쇼바로 하고 전쇼바는 16단 조절 가능한 다스 쇼바로 승차감과 오하중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구쇼바는 일체형 튜닝 쇼바로 설치해 무게 압력을 높여 좌우 롤링이나 바운싱을 잡아 보중량차의 주행 안정감을 잡았습니다. 앞에는 16단 조절 시 가스 쇼바로 차체 진동과 포너링 출렁거림에 불안감을 해결했습니다. 하체 보강 제품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설치 방법과 착한 가격으로 배송도 가능하고 부산점 대구점에 방문하시면 직접 확인 후 구매 설치 가능합니다. 행복한 날 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